안녕하세요. 나아야, 안녕. 안녕하세요. 우와,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해 보고 싶잖아요, 쿠킹. 쿠킹 스튜디오. 애들도 좋아하고 엄마들도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죠. 쿠킹 클래스에 한번 도전해 봅니다.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아... 오징어 빼고. 그래, 로아가 밥을 잘 먹지 않았어. 엄마가 이거 열심히 만든 건데. 아무래도 이제 완성된 요리를 먹는 것보다 같이 요리를 하면서 재료를 탐색하고 또 만져보고 이러다 보면 음식에도 흥미가 더 생기고 더 좋은 식습관이 왠지 생길 것 같아서 도전해 봤어요. 옛날에 저기 사실 저런 게 없어서 옛날에는 그 김장을 같이 했어요, 얘들아. 아, 맞아. 김장을요? 맞아. 김장을 같이 했지. 아주 어리면 그런데 한 5살이었으면 이제 저 꼬치장기 포하라 이런 거 뭐. 꼬치가루 갖고 와라 뭐. 옛날에 기억났죠? 어, 기억나죠. 그래서 옆에서 엄마 김장 할 때 찢어주는 김치가 제일 맛있잖아. 맞아, 그거 맛있었어요. 우리 소독 먼저 하고 옷 입고 손 씻고 시작할게요. 로아야, 우리 요리사 옷 고를까? 이거. 그래, 좋아. 엄마랑 입어보자. 오, 이거 약간 중식 느낌인데. 골랐어요, 저 헤어밴드도. 오, 오, 오. 귀여워. 저희 자리가 어디인가요? 이쪽이요. 로아야, 이거 로아 아기 의자인가 보다. 여기 앉아주세요. 엄마, 엄마, 엄마. 로아도 응애응애하네. 아기라고 하면 응애응애해요. 늘 역할놀이. 항상 몰입해 있구나. 아기 의자 해야지. 아기 의자 해야지. 아기 의자야. 아기 의자. 아기 의자야. 아기 의자야. 아기 의자야. 아기 의자야. 아기 의자야. 애들한테는 뭐 촉감 노릴도 되고. 네, 맞아요. 저 때 하면 딱 좋은 적이네요, 노리네. 그렇죠? 다 썩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은 두 가지를 만들 거예요. 하나 쿠킹은 치즈돈까스를 만들 거예요. 치즈돈까스. 다른 하나는요. 공룡쿠키를 만들 거예요. 공룡 좋아하는데. 네, 로아가 공룡을 좋아해서요. 공룡쿠키. 로아 공룡 좋아해요? 나는 피라노. 피라노? 이제 재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뭘까요? 너무. 이거 말아요? 이거 말아요. 이게 뭐지? 어? 뭘까요? 밀가루. 한번 콕 찍어서 먹어볼까요? 콕 찍어서. 조개 달. 조개 밀가루인데. 오, 맞았어요. 진짜? 이게 밀가루야. 설탕. 설탕이에요. 슈가파우더요. 준당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호기심 보이네. 네. 확실히 요리 수업하면서 하니까. 맞아, 맞아. 저것도 노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노란색은 뭘까요? 어? 이거 아는데? 엄마 아는데 이거? 버터. 맞았어요. 버터. 맞았어요. 버터는 우유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식재료를 되게 잘하네요. 그러니까요. 의외로. 저도 천재인 줄 알았어. 저도 천재인 줄 알았어. 이거 버터 한 번만 먹어봐요. 버터 한번 먹어볼까요? 버터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봐. 버터 한번 먹어볼게. 조금만 찍어서 먹어봐. 조금만 먹어볼게. 조금만 먹어볼게. 아니요. 숟가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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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으로요? 버터 많이 먹었는데 조금만. 너무 맛있었어. 다 먹었어. 느끼할 텐데. 이거 너무 많아. 이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엄마가 엄마 이제. 아, 이 숟가락에 묻은 것만 먹어보면 되겠다. 아니야, 진짜로. 이렇게.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조금만. 한입은 더 먹어보는데요? 어떤 거를? 어떤 거를? 어떤 거를? 네 이 맛에 맞구나. 여기 숟가락에 있는 것만 잡아. 아니야,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조금. 맛있어? 근데 허리가 아파 먹었더니. 허리가 아파? 먹었더니?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픈 건 맛있는 거예요. 아, 맛있다. 허리가 아픈 건 맛있는 거구나. 이렇게? 어? 애들 얘기는 다 귀글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애들은 그냥 부르르니 하는 거예요. 얼른 만들어올래. 얼른 만들고 싶어요? 이제 우리 만들어볼 건데요. 우리 밀가루 채찍이 로아가 할 거예요. 톡톡톡. 눈이다. 이거 봐, 진짜 곱다, 그렇지? 흔들어보면 더 쉽게. 좋아, 이거 흔들어봐. 열심히 하네. 잘한다. 내가 이거 혼자 먹을 거지요? 엄마가 두 개나 줄 거지요? 어머. 너무너무 차이도 그렇게 먹을 거지요? 어머. 엄마가 조금 더 해 볼게. 다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 믹싱기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요. 버터를 넣으실 거예요. 버터 넣어줘. 으악. 으악. 안 돼. 버터가 이게 맞나 봐. 슈가 파우더 한번 넣어볼게요. 잘 섞인다. 맛있는 냄새. 막 식욕이 잘 되나 봐. 엄마랑 같이 먹고 싶다. 나도 로아랑 같이 먹고 싶다. 그래도 꼭 엄마랑 같이 먹고 싶다 그러네요. 네. 저희 아들은 먹다가 남으면 저거 먹으라고. 계란은 한 번에 넣으면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에 나눠서 넣어줘요. 세 번에 나눠서 넣어야지 더 잘 섞인대요. 탭. 탭. 저거 어려웠어요. 어떡해? 탭. 어떡해? 선생님, 한 번에 다 넣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왕 넣은 거 맞아 넣자. 잘하네. 엄마, 아까 미안해요, 괜한 단어도.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거든. 엄마도 그럼 미안해요. 이제 로아가 멈춰볼까요? 멈춰. 오, 잘했어. 짜잔. 쿠키 반죽이 완성됐어요. 우와, 이거 다 된 건가 봐, 반죽이. 우리 이제 먹자. 아직, 아직, 아직 모양을 만들어야지. 이 반죽은요, 냉장고에다가 굳혀서 이따가 공룡 모양으로. 로아가 집중을 잘하는구나. 재미있다, 그런데 로아랑 같이 쿠킹하니까. 그치? 나는 아쉬워. 아쉬워? 뭐가 아쉬워? 이거 안 넣어도 어때? 이거는 이따가 넣는 거래. 이거는 공룡 꾸며줄 때 이거랑 이거 다 공룡 만들 때 꾸며줘. 소금? 소금? 약간의 소금이 들어가요. 그치, 그치. 반죽이 들어가야지, 맞아. 달게 해준대요. 소금? 선생님, 저희 소금 안 넣었는데. 소금 안 넣었나요? 선생님, 저희 괜찮은 거죠, 쿠키?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이랑 뭘 하면 한 두 개는 꼭 빠트려요. 맞아요, 맞아요. 엄마. 쿠키 반죽 봐. 우리가 아까 반죽한 거야, 로아야. 여기 반져봐. 이 밀가루는 덧밀가루고요. 뿌려서 반죽이 붓는 거를 방지해요. 솔솔솔솔, 그렇지. 솔솔솔솔 뿌리는 거야. 명치하면서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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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명치하면서 대충 대충 대충.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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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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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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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오지섭, 오지섭이 나 처음 들어봤다, 오늘? 대충 대충. 로아가 그런 말 하는 거? 대충. 그런데 이분이 대충 대충 하는 분이 아닌데. 저거는 엄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처음 들었어요. 저날 처음 들었어, 처음. 대충 대충해. 대충 대충 대충. 대충 대충. 대충 대충. 대충 대충. 대충 대충. 대충 대충 대충. 대충 대충해. 대충 대충 대충. 너 대충 하는 거 어디서 배워왔어? 너 대충 하는 거 어디서 배워왔어? 로아야? 저 계속 추궁했거든요. 그 말을 도대체 어디서 배워왔어. 엄마는 그 말을 싫어하거든. 맞아요. 엄마는 그 말을 싫어해. 빈 바늘이 로아야. 10위까지 되면 우리는 나가서 놀 거야. 엄마야.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저도 대충해요. 저 유가 되게 대충해요. 대충하신다고요? 대충의 기준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열심히 하면 지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잖아요. 대충. 여기가 삐뚤어졌구나. 앉아봐. 로아야, 로아야. 이제 다 했어. 요리도 그냥 대충. 이게 대충 요리라고요? 청소도 사실은 구석구석 보면 먼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적당히 제가 지치지 않을 정도. 저 한 번도 저런 거 해 본 적 없는데. 저는 적당히 대충 하는 편이에요. 대충 대충 대충. 너 대충 하는 거 어디서 배웠어? 로아야? 대충 대충 대충.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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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로아야. 별 만들 수 있어, 별. 쫄쫄쫄쫄쫄. 하트는? 대충 대충. 엄마 사는 말 같아. 엄마 좀 대충. 엄마 대충 사느라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 아이도 유치원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보고. 맞아요. 단어들을 쓰더라고요. 그냥 지가 꽂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아야, 공룡틀을 우리 고르자. 이건 트리케라톱스입니다. 이거 해볼까, 엄마는? 나는 브라키오. 그래, 넌 브라키오의 핸바지. 우리 때는 저런 거 뽑기 할 때. 아, 맞아. 달고나. 달고나. 새로 다시 해 봐. 어이 아파. 로아야. 로아야, 로아야. 우리 계속 만들 건데 손 씻으면 어떡해. 큰일 났어, 로아야. 어떡해? 네. 들어갔다, 상황도. 갑자기 또 해. 큰일 났어, 로아야. 어떡해? 네. 이거 봐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머리가 찢어졌어. 어떡해. 꼬마 의사 선생님. 네? 브라키오사우루스 머리가 다쳤어요. 얘 고쳐줄 수 있나요? 얘 고쳐줄 수 있나요? 바로 들어왔다, 바로 들어왔다. 안 돼. 여기 곰통이. 이런 건 진짜 배워야 되잖아, 저런 스킬을. 난 바로 야, 이건. 어디 가. 눈이 찢어졌어. 눈이 찢어졌잖아. 안 되겠다. 새로운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만들자. 그렇지. 아니, 그렇게 하면 망가져. 안 돼. 엄마가 다시 만들어보겠어. 엄마는 완성할 거야, 이거를. 어렵네. 네. 어려워, 어려워. 이 쿠키도 만들어야지. 좋아. 이 쿠키도. 좋아. 이 쿠키까지. 그래. 쟤네 저렇게 만드는 게 더 재미있지. 그렇지. 이 쿠키도 주고. 다 좀, 다 좀, 다 좀. 다 좀, 다 좀, 다 좀. 그렇지. 이 쿠키 이렇게 만들어서 먹을 거야? 저건 수제비로 먹으면 맛있겠다. 수제비. 엄마 한 번만 봐줄래? 야채. 야채. 어머니. 칼각 맞네. 오예, 완전. 완성.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엄마가 너무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어떡해. 엄마가 너무 진지해. 짜잔. 우와. 잘 나왔다 그래도 생각보다. 컬러 아이싱 만들어볼 거예요. 제가 원한 그림은 저런 거였는데. 아,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니야. 계란 흰자를요. 슈가 파우더 안에 로아가 반만 넣어볼까요? 우리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자. 계란 흰자 반만. 안 돼. 어떡하지? 너무 많이 넣는데? 귤도해도 괜찮아. 바지도 태국 만들면 되잖아. 엄마를 더 위로해 주네. 그런데 저런 마인드 너무 좋아. 네, 공동이에요. 공동. 저런 아이들이 커서도 실패해도 금방금방 또 일어나고. 앉아서 사 먹으면 되지 뭐. 잘 섞어주는 데야. 잘 섞어야 되는데. 우야가 간식 먹자. 암냠냠냠냠냠냠. 아이고, 난 늑대야. 문 열여다고. 귀엽다. 아기 늑대인가? 아기 늑대야. 들어가도 돼? 안 돼. 늑대는 안 돼. 아, 아기만. 아유, 너 우리 잡아먹을 거잖아. 아, 진짜. 너는 착한 늑대야, 나쁜 늑대야? 착한 늑대. 너 그래놓고 문 열어놓으면 잡아먹을 거지? 엄마들이 체력이 있어야 돼. 부끄러워. 네가 본 줄 알았잖아. 너 착한 늑대라면서. 거짓말인데. 거짓말인데. 이거 점점 되고 있어, 이제. 어휴, 이거 근데 힘들다, 그치? 이거 계속 섞으니까. 좋아요. 넌 안 힘드니? 난 재밌는데. 아, 넌 재밌어? 룰루랄랄라.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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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더 재밌어야지. 룰루랄라. 괜찮아, 괜찮아.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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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저런 거 너무 싫어하는데. 너 왜 그래? 너 왜 나 괴롭혀? 응? 룰루랄라. 너 왜 나 괴롭히는 거야? 우리 잠깐 답고 있어. 나 하룻동안. 선생님 다 됐나요? 선생님 다 됐나요? 어휴. 누가 왔어? 누가 왔어? 누가 왔어? 누가 왔어? 야. 됐어. 오, 색 예뻐졌다. 로아가 다 색깔 골랐어요. 그래, 그래. 재밌죠. 빨리 공룡을 꾸며주자. 당근마켓. 당근마켓. 갑자기? 당근마켓? 당근마켓 자주 하세요? 아니요. 해 본 적 없어요. 어디서 들었지, 그 얘기를? 당근마켓? 당근마켓. 당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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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나? 당근마켓. 어떻게 알아? 모아야? 너무 예쁘다, 핑크색 모아야. 그렇지? 지금 구워도 돼요?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야. 가면 봐. 이건 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당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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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당근마켓 도대체 어디서 배워요? 저 폭발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이 말을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을까. 범인을 잡자. 그래서 집에서 언니를 추구할 수 없지. 범인은 뭐 범인까지 뭐 저기 뭐. 아니, 어머니. 저거 아는 거 뭐 저기 뭐. 저는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광고를. 그래서 저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뭔가 왠지 아직은 알면 안 되는 것 같고 막. 어머니. 어머니, 그러지 마. 아니, 어떻게 애가 뭐 어머니 저기 뭐든 통제하실 수는 없지. 그래서 제가 강박이 있어서 고치고 싶다고요. 그래, 그래, 그래. 고쳐야겠다. 이런 영상을 보면서 제가 반성하고 고쳐야겠다. 그래요. 애들은 저렇게 이제 노는 거죠 뭐. 로아 다 했나요? 근데 왜 눈이 없나요? 얘는 왜 눈이 없나요? 엄마는 눈이 다 있는데. 얘는 과자, 과자. 과자에 왜 눈이 없나요? 얘는 앙뿌묘정로아가 만든. 이거 괴물 같다, 약간 쿠키 괴물. 얘 하트요. 아, 걔 하트였나? 고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예쁘다. 예쁘게 했다. 우리 하나 먹어볼까요? 드디어 먹네요. 엄마는 뭐 먹어, 로아야? 이거 하트? 너가 집어줘. 하트 집어줘. 와우. 맛이 어때? 맛있다. 무슨 맛이야? 당근. 당근. 얘가 나 약올리는 거야, 지금. 약올리는 거야, 뭐야? 왜 이런 거야, 너? 왜 이 거야, 뭐 이런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